스마트폰 당구교재 당구박사 유료 앱을 구입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당구박사가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무료 레슨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밤 12시까지 신청해 주시면 선착순 5명, 지금 현재는 신청자가 없으니까 선착순의 의미는 없는데 아무튼 5분을 모셔놓고 제가 궁금한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당구 초급자분들은 궁금한 게 많죠. 궁금한 거는 많은데 대체 어떤 말이 맞는 건지,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많이 헷갈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당구를 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친구들하고 놀면서 배웁니다.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많지 않죠. 예를 들어 당구를 300점 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어디 무슨 당구 학교에 가서 배운 게 아니고 그냥 열심히 쳐가지고 혼자 쳐서 실력이 는 것이지 정식으로 뭘 배워서 잘 치는 건 아니거든요. 정확한 이론이나 정확한 기본기가 없으면서 잘 치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 점수는 높다 보니까 자기보다 못 치는 사람들한테 이렇쿵 저렇쿵 많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맞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물론 당구를 못 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정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는 좀 더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에게나 드리는 기회는 아니고요. 스마트폰 당구 교재, 당구박사 앱, 유료 앱, 구글 플레이에서 3만원, 애플 앱 스토어에서 2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당구박사 앱을 구입하신 분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유료 앱까지 구입하셨을 정도면 당구에 대한 애정이나 진지함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먼저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당구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당구를 잘 치려면 무엇을 갈고 닦아야 되는지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말이 옳은 건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매주 토요일 11시에서 13시까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은 당구박사 유튜브 채널 보시면 게시물이라고 있습니다. 게시물. 동영상, 쇼츠 뭐 이렇게 있다가 오른쪽에 보면 게시물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라고도 표시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 게시물에 보면 오프라인 당구교실이라는 식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페이지에서 링크를 클릭하셔서 매주 목요일 밤 12시 전까지 신청서를 전송해 주십시오. 그 신청서 양식에도 써있지만 궁금하신 거 뭘 물어볼 것인지 미리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현장 상황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공개가 됩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나가는 게 싫다라고 하신 분들은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근데 뭐 이 라이브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카메라가 천장에 붙어있는데 라이브에 나왔다고 해서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중대 당구박사 채널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댓글을 많이 달아 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당구 좀 치는 분들이 댓글에다 참 아는 척을 많이 해 놓으셨던데 혹시 그런 분들 중에서 저하고 한 게임 쳐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런 분들도 게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당구박사의 유료 앱을 구입해 주신 분들도 저에게 게임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한번 쳐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에게 게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당구박사 별거 아닌 것 같은 놈이 아는 척하는데 기분 나쁘더라. 내가 너를 박살내 주마. 자신 있으신 분들 저에게 게임 신청해도 됩니다. 저는 뭐 진다고 해서 쪽팔리다는 생각 안 하거든요. 대신 그런 분들은 라이브로 대결해야 할 생각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저와 라이브 대결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대결. 그리고 뭐 그렇진 않겠지만 점수 속이면 안 됩니다. 점수 속이는 게 제일 지저분한 겁니다. 중대 당구박사 채널에 게시물 탭에 들어가셔서 오프라인 당구 교실 신청서에 써 주십시오. 한 게임 하고 싶다고. 그러면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채널 구독자 분들에게 공개적으로 공지를 하고 게임을 쳐보겠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